언제부터인지 모른 네 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이란 인사의 우리 끝이었음을 그렇게 널 떠나보내고 그리움 속에 멍하니 너만 기다려 우리가 사랑했었다면 이것 하나만 알아줘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조금씩 멀어져 가던 네 맘 외로움 속에 늘 갇혀있던 나 다시 돌아와 날 안아주길 욕심이었나 네 뒷모습이 우리 끝이었음을 그렇게 널 떠나보내고 그리움 속에 멍하니 너만 기다려 우리가 사랑했었다면 이것 하나만 알아줘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그렇게 널 떠나보내고 그리움 속에 멍하니 너만 기다려 네가 정말 사랑했었다면 이것 하나만 알아줘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내가 사랑받고ulan 중 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